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실패 환영합니다 계속합시다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전 왜 항상 이렇게 빨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피로 아 지벌 아이고 이거봐 어 까비 어 어떻게 할까 위험합니다 오 잘되네 생각못했어 음 근데 한번 다시 아 그거 쓸 필요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으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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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을까? 근데 일단 2인은 잡채. 오케이. 근데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줄리 많이 써버렸네. 여기 그냥 나가자. 뭐 적어도 지금은 그냥 그 첫번째 레벨을 많이 죽은것이 아네요. 그건 좀 좋은데. 파라슈트. 사자. 그거 저절로 열나? 아니면 제가 무슨 버터를 넣어야 될까. 바위. 어디로 가고 싶어? 오우! 웃어봤어요. 저는 그냥. 네. 바로 이렇게 갑시다. 잘 모르겠다. 아. 불사가 올라갈 수 있고. 아. 이 친구 여기네. 근데 아직. 어우. 진짜. 저 일 좀. 진짜 싫어요. 그냥 나가자. 아. 따따따딴. 아. 안돼. 잘 됐어요. 큰일이네. 큰일이네. 큰일 날 뻔했네. 돌아가자. 이지러워 가야 할 것 같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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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노력해도. 안돼. 조심히 애네. 으억. 이게 뭔데? 처음인데? 비밀방? 밀턴 이쪽으로 둘다 하면 아멘 가비 저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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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봐요 여러분